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고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 2장 12절 상반절 말씀 아맨! 한 번 더!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고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 2장 12절 상반절 말씀 아맨!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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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